세상은 우리의 땅 우리의 땅 세상은 우리의 땅 너와 나 세상은 우리의 땅 우리와 함께라면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나이튼 뉴스 네트워크에서 보내드리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몬스트럭스의 공격 이후 나이튼 왕국 전체가 우울했었는데요 헬버트 왕이 축하 행사를 연 덕분에 시민들이 활기를 되찾았죠 아카데미 학생들이 포트렉스로 수학여행을 온 사이 제스트로의 기습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저 허브 허버트슨이 소개합니다 넥소 나이트 넥소 나이트 그레이 나이트 그래 됐어 나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 이제 걱정 없어 또 다른 금지된 파워를 찾는 데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코찔찔이들한테 졌다는 소릴 듣고 다시 구름이 됐지 그 애들 안 되지냐 근데 잘 됐지마 저거 같아 어서 가보자 더 빨리 더 빨리 좋아 또 다른 금지된 파워군 이번엔 뭐야 공포의 번개 쟤 아무리 용감한 용웅이라 해도 질질짠은 겁쟁이로 만들지 그걸로 뭘 파괴할 수 있는데 뭘 파괴하냐고 용기해 그래 그거야 좋지 로그의 석상한 모드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전혀 창의적이지 못하고 영감이 없어 네 알았어요 영감 같은 소리 집어치워 금지된 파워버터 깨워야지 그거로 한결 타이밍 타이밍 어디 실력 한번 볼까 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 로구리 도망간 걸 보면 말 다 안 거지 대단한 파워임에 틀림없어 말을 다해 무슨 말을요 아아 이 아저씨 또 맑게 못 알아들으시네. 새 파워를 시험해보러 가봐야지. 그래, 그러자. 금지된 파워에 관한 몰록의 기억이 날아가 버렸으니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. 앞으로 우리가 금지된 파워 여섯 개만 더 모으면 파그의 스톤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. 가자고. 생불도 단김에 빼랬어. 그 몬스터 말인데요. 생각해보니 우리들의 전화해를 위해서 거대한 오징어로 조각하면 어떨까요? 그러든가. 나이투니아가 이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 오랜만에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모두 행복하기만 한 모습인데요. 시민들을 위해 열었던 축하 행사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이제 로봇도 소처럼 음메 할 수 있다는군요. 와, 녀석. 소리도 우렁차네. 아, 녀석. 그래. 거기야. 근데 어째서. 클레이를 이 포트렉스에 맨 꼭대기까지 옮겨야 하는 거야? 마법사님이 그랬잖아. 늘 함께 있는 것처럼 하라고. 알아. 근데 왜 하필 여기냐는 말이지. 바람 좀 쐬라고. 여보세요. 멋진 나이츠. 거기 있지? 어디든 상관없다. 오, 그래. 잘했다. 미시의 생각이 맞아. 클레이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돼야 한다. 언제든 클레이가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믿으면서. 여기 두었다가 누가 클레이를 보고 돌이 된 걸 알면 어떻게 하고요? 어, 그거야. 헬버트 왕께서 클레이의 조각상을 세우도록 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 되겠구나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마법사님? 안녕, 로빈. 아, 마법사님 웬일이세요? 지금 배틀 수 2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멀룩 도서관이 불탔을 때 망가졌거든요. 두 번째로 불탄 거요. 기억나시죠? 그래, 그래. 기억하지. 다 환잖니. 근데 말이다. 날 위해 니가 해줄 일이 있단다. 1급 기밀 프로젝트야. 엄청 궁금한데요. 니 태블릿 PC에 저장해 줄 테지만. 암튼,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. 절대로. 좋아요. 말씀만 하세요. 그래. 어디까지 했지? 아, 그래. 1급 기밀 프로젝트라는 거. 아, 내 기억 회로가 완전히 복구되진 않았구나. 예, 아바야. 어? 내 기억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게 아주 신경 써. 저보다 더 할까요? 전 마법사님의 대용량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근처의 작은 단위의 파일들로 옮겨서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요. 그래. 그거 아주 훌륭하구나. 아닌가? 니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. 아아. 아아. 새로운 도전을 하기 좋은 날씨로군. 그래. 용기가 불끈불끈 솟는 날이야. 하하하하하. 이 정도쯤이야 놀랄 것도 없지. 하하하하하. 브레이빙턴. 가장 용감한 마을이지. 오호호. 얼마나 용감한지 한번 볼까? 몬스터들이 공격하러 왔나본데? 그래.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지? 그래, 그럴게. 엄마 좀 봐라. 공포의 반개 파워. 하하하하하. 아, 왜 갑자기 겁이 나지?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. 이 겁적인 마을을 마음껏 짓밟아놓고 가자고. 하하하하하. 나이트. 또 금지된 파워 신호가 잡혔어. 제스트로가 브레이빙턴 마을을 공격해. 포트렉스는 아직 문제가 좀 있어서 빨리 도착하기는 힘든데. 걱정마. 와봐. 포트렉스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가서 몬스터들을 막고 있을게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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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겠죠. », acum arg entsprechend쳤던 퍼umed세 신호가 debit국이라는 사이트였니? 그럼 그럼. 그리고 동지 빠지게 도망칠지. 아아. 앞으로 잘 보고 쏴야지스트내들이 광도야! 아아. 아아. 제스토가 더 날뛰기 전에 이 랜스님이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겠군 벌벌 떠는 겁쟁이가 퇴가 나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 나 무서워 랜스, 너 괜찮아? 꼼돌이 보고 싶어, 손가락이라도 빨리 잘 들어, 금지된 파워에 불기둥을 맞으면 안 돼 그럼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랜스! 랜스 나이치들이 상황을 정리하도록 놔두면 안 돼 온 힘을 다해 공격해 으악!